김유정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촬영인데 첫 촬영을 바다에서 해서 정말 기분이 탁 트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김백원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되게 밝고 명랑한 아이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아이고 동생들을 정말 똑같이 챙기는 언니, 누나 그리고 또 오빠한테 많이 기대는 동생도 되기도 하고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딸이기도 합니다 어? 뭐죠? 어? 황금붐지게 황금붐지게 정말 따뜻하고 봤을 때 애기들도 많아서 귀여우면서도 엄마 위소를 짓게 만드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황금붐지게 나오는 배우 감독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붐지게 화이팅!